한글자막 by 한효정 5편집 5편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믈려 5편집 다행이야 괜찮아? 그 환자 어딨냐고 갔어 언제 어디로 언제 갔냐니까 그 도망친 환자 잡으러 온 거야?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환자한테도 밀리는 삼순이었네 공룡 환자 쫓아서 달려온 주제에 나는 왜 끌어안고 지랄이야 얘기 좀 해 왜 손을 감아? 내 손이 아프대? 입과 손바닥 좀 찢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린 악연이다 훨씬 나쁘다고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나 혼자 있기 싫다고 했잖아 세까지만 세 하나 둘 셋 살 살 차갑게 운명의 내 속에 난 이젠 노우려 지간들을 있게 나 그때의 너를 찾아 보고 싶었어 왜 빨개져? 너 더와 사 너도 엄청 빨개 나 아파 너 뜨거워 그래 보컨 내가 노우려 친구 내 너 너 너 죽어 너 너 너 아멘